나물 좀 갖고 왔는데, 나물. 비빔밥 해먹을게. 항정살, 야채, 비빔밥. 항정살 되게 맛있겠다. 항정살 진짜 너무 좋은데? 비가 좀 너무 많이 오니까 천막지 좀 쳐주세요. 이거 고기에 비 맞으면 안 되니까. 하나, 둘, 셋. 카메라 안 닫히게. 세리. 네? 저거 다 했어. 그렇게 빨리? 어? 너무 오래 걸렸는데? 빨리 끝난 거야? 네. 너무, 너무 잘했네, 내가. 아닌데? 어, 너무 잘했어.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더 빨리 걸릴 것 같아. 이제 알았어, 저런 원리를 알았어요. 그릇은 공중 요리인데. 오신다 해서 저희 특별히 준비했죠. 이야, 역시 왕을 대적할 줄 아는구나. 오늘은. 죄송합니다. 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. 손님이 아니세요. 아, 나도 뭐 할 줄 아니까 계란후라이 같은 거 내가 너무 잘하는데. 우리 애들 아침을 내가 항상 해주잖아. 근데 지금 불만 저렇게 놓고 오면 안 될 건데 그냥 지금 불만 저렇게 놓고 오면 안 될 건데 그냥 탄 거 아닌가? 아, 저거 제네. 아, 진짜. 배가 고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고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아, 진짜.